자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제 같이 살펴봅시다 자 오답률 1위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런 연습 여러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양적관계 그렇죠 자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렇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이 있고 2 두 가지 실험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분자량과 B분자량 B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게 조금 마음이 편해요 A원자량 대 B원자량을 15, 16 이렇게 해야 약간 눈에 좀 잘 보여 왠지 그래 자 그 다음 반응 전에 Xg A도 Xg B도 Xg을 넣어줬어요 반응 후에 B가 남았네 다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C가 생성된 게 Y 그 다음 똑같이 X를 끌고 가고 그 다음 전체 질량을 물어보고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은 X, Y, Z를 알아야겠고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응 후 실험 1, 실험 2에서의 기체의 부피니까 결국 우리가 몰수, 기체의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화학식량, 그저 분자량이 나왔으니까 이거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2대 1로 반응하거든요 그럼 A가 Xg이 있다 얘들아 Xg 그럼 화학식량 15로 나누면 몇 몰인지 알 수 있죠 이게 A값 그 다음에 B는요 X를 줬지만 반응 후에 7이 남았으니까 실제 반응에 참여한 건 X-7이죠 그것을 B의 화학식량 16으로 나눠 그러면 A대 B의 몰수비거든요 반응에 참여한 A의 B의 몰수비 그럼 뭐야? 2대 1이란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X값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X값은 얼마냐면 15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A를 15를 줬어 그치? 그 다음에 B는 B도 물론 15를 줬지 하지만 7이 남았으므로 반응에 참여한 건 8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딱 보이죠? 어? A 얼마야? 지금 저 화학 반응지 그대로 쓸게요 2A 플러스 B2C에서 그렇죠? 얘가 화학식량이 15인데 15g을 줬으니까 1몰 준 거죠 1몰 줬고 그 다음 얘는 지금 15g이거든요 15g 그거를 화학식량 16으로 나눠 그럼 16분의 15몰 준 거예요 그치? 그 다음 반응은 2대 1로 가셔야 된단 말이죠 반응은 A가 다 쓰여 얘가 2야 그럼 1은? 1은? 2분의 1이 되겠죠? 2의 값의 절반이 되면 되니까 2분의 1인데 우리 16으로 쓸까? 2분의 1을 16으로 쓰신다면 16분의 8 되겠고 생성되는 애는 똑같아야겠죠? 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네 플러스 1이 되겠다 오케이 지금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얘 A 다 쓰이고요 B는 얼마 남아? 16분의 15에서 8을 빼면 7몰 남고요 그 다음 1몰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됐어요? 자 1번은 이렇게 좀 써줘야 돼 그렇게 쓴 거고 자 그럼 2번은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아 이거 먼저 해결해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량 보존도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죠? X가 15g 반응에 참여한 B는 8 15 더하기 8이니깐 얼마? C의 질량은 23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2번 실험에서는 전체 질량이 돼버린다는 거야 전체 질량 그 얘기는 뭘까? 반응에 다 참여하고 남는 게 없이 다 C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X가 15인데 전체가 23이면 G는 8이라는 얘기고 어? 이 반응과 이 반응이 똑같은데 실험 E는 남김없이 다 썼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값 다 알았어요 자 찾아보시면 먼저 1에서 반응의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얼마죠? 이거 더하기 이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건 얼마야? 16분의 16이네 16분의 23 여기가 분모 값이요 정말 이제 쓸데가 없네 여기다 쓸까? 16분의 23 여기 분모 값이다 분의 그쵸? 실험 E에서 전체 기체는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전체 기체는 요 반응이었죠 요거 그 다음 다 쓰이고 C 만들어지고 끝나거든요 그쵸? C만 하고 남김 없잖아 C 다 쓰이고 끝났죠 C 1문 만들어지고 끝이잖아 23 그쵸? 자 요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얘 뭐야? 23분의 16이 되겠지 번분수 처리하셔서 23분의 16 되겠고 Z분의 Y 값이거든요 Z가 얼마죠? 8이고 Y는요 23이야 예쁘게 약분 되죠 그쵸? 여기 23 23 약분 되고 여기 1 여기 2 남는 값은 얼마다? 2가 되겠다 됐어요? 정답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20번 문제의 정답 2번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제 바로 어제 바로 여러분들 시험이었고 다 따끈따끈한 시험지를 가지고 오늘 와서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예상 등급 컷을 봤더니 1등급이 만점이어야 되는 만점 컷이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았어 그럼에도 여러분들 19, 20번 마지막 부분이 5답률 1, 2라는 얘기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얘기죠 그쵸? 아주 어렵지는 않았으나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좀 단추시키는 연습을 해야겠죠 계산도 좀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보고 유형을 파악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연습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 낼 수 있겠죠 그쵸? 자 시험 보는 친구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아 또 열심히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쵸?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선생님은 또 웃는 얼굴로 만나서 여러분과 화학원 문제 같이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